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뮤지컬 이바를 쭉 진행을 해 왔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기뻤던 일이 슬펐던 일이 모든 고락을 함께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네. 가슴이 너무 무클합니다. 그러게요. 저희는 저는 중간에 투입된 MC지만 6개월 동안 우리 아름 씨하고 경태 씨하고 함께 했던 그 생활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 사람 다 출고를 했지만 네.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더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지막 초대 가수를 모시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뮤직카니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뻐라. 인사도 잘하고. 뮤직카니발 도대체. 아이고 이뻐라. 아 치고 치고. 모두가 아저씨에서 대게 남았네. 우윅 Серг in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RichtungWHk